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. 티저 영상만으로는 어떤 컨셉의 뮤직비디오가 탄생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었을까요?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선 상태로 뒤쪽으로 뛰어내리는 티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뒤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뒤로 뛸 때 되게 무서웠어요. 공중에서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렇죠. 무섭죠. 물론 안전장비는 다 착용하고 뛰어내렸지만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럼 혹시 뒤로 떨어질 때 가장 무서워했던 멤버 혹시 있었을까요? 네. 일단 샤오 분이랑 비토 분이 절대 못하겠다. 나 무섭다 해서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앞쪽으로 뛰어내릴 수 있게 그림을 만들어주셔서 아마 티저를 확인해 보시면 두 친구는 앞으로 뛰어요.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. 너무 무서워해서 네. 그럼 뮤직비디오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앨범에는 멤버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. 조절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